대전의 유명 병원 의사가 모텔에서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대전지법 문홍주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인 뒤 4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의사인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의사로서 업무의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한 죄질이 나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